기회는 준비된 자의 손을 잡는 소녀처럼 왔다가 주저하는 순간 토끼처럼 빠르게 달아난다고 합니다. 이 말에는 기회의 가치와 덧없음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는 데 필요한 적극성과 준비성이 담겨 있습니다. 삶 속에서 기회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순간을 알아채고 잡아야 할 준비와 속도가 필요합니다. 중요한 것은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각오입니다. 때로는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매움을 추구하고 경험을 넓혀 인생의 소녀와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.